7월 29일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. 그쵸?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. 여러분 7월 9일 업로드된 유튜브 뉴스 동영상. 제목이요. 첫 번째, 7월 29일부터 채널은 구독자 수를 숨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7월 29일부터는 구독자 수 이렇게 숨긴 사람 많았잖아요. 이거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유튜브 정책상으로. 왜냐하면 더 큰 채널을 사칭하기 위해 숨기기 때문입니다. 댓글로 사칭 채널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때문입니다. 아, 구독자 오프니 의무군요. 우리 냥이댕이 탐구생활님. 그쵸? 네.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. 네. 7월 29일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. 그쵸? 그거 잘 됐네. 구독자 수를 왜 숨기는지. 음영스럽게.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민망해서 구독자 수 숨길 수도 있지요. 하하 하셨어요. 그렇긴 해요. 근데 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구독자 수 작은 거. 그게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. 네. 우리 릴리엔 소녀님께서 구독자 수 노출 안 한다는 거 단순히 싫어서 안 하는 분도 있던데 한정 지워서 모순되는 건 아니지요? 하셨어요. 구독자 수가 노출되는 게 이제 싫다라는 부분은 뭐 그분 성격이실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사칭을 하는 거다. 이것도 기만, 스팸, 유혹 이거에 속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댓글로 사칭을 해서 또 다른 채널로 유인하고 간다. 이런 내용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. 여러분. 네. 두 번째,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개선된 댓글 검토 설정 출시.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. 우리 보통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댓글 쓰는 데에 모든 댓글 허용, 부분 허용 이런 거 있잖아요. 거기에서 엄격한 거 이렇게 돼 있는 란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크리에이터는 검토 대기 탭에서 엄격성 강화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세팅에 들어가면 설정이죠.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그리고 comments on your channel 해갖고 우리 댓글 쓰는 란이 있잖아요. 거기 보면 우리 보통 대부분 allow all comments 해갖고 모든 댓글 허용 돼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. 뭐 조금 관리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번에 새로 설정이 됐냐면 increase strictness 해갖고 엄격성 강화 이게 더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는 더 많은 스팸 및 신원 도용 댓글을 걸러내는 선택적 기능입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욕하는 거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같이 했었는데 그런 거 다 걸러내는 기능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를 한다라는 거죠. 우리 같이 이렇게 아니 우리 같이가 아니라 저 같이 저 같이 이렇게 소규모 그냥 방구석 유튜버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대대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엄한 말 험한 말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. 그 기능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. 맞아요. 댓글 강화 부분 생겼더라고요. 네.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감사합니다. 네. 세번째는 크리에이터가 채널 이름을 지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세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무슨 뜻이냐면 기존 채널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. 나쁘게. 채널 이름에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. 채널은 이번 변경으로 이름을 저렇게 해요. 유튜브인데 약간 좀 다르죠? 이와 같은 이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사실은 저 Y자가 왜 N화 있잖아요. 이렇게 Y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찍찍 돼 있어서 그 모양인데 제가 그 모양을 못 찾아서 저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채널 이름을 특수 문자를 사용하고 이러는 거 제한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번째 이제 채널 페이지 방식의 선반에 회원이 표시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. 그러니까는 그 동그란 모습의 프로필 아이콘을 말하는 거예요. 이 기능은 채널에 8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설정되며 유튜브 스튜디오에 맞춤 설정 탭을 사용하여 채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추천 멤버는 무작위로 선택되며 자주 변경됩니다. 이 기능을 끄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수익 창출에 들어가서 멤버십에 들어가서 하면 그게 끌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보통 내가 내 친구들 내 구독자들 다 오픈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.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다 오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직접 8명 이상이면 아이콘, 우리 보통 푸사라고 얘기하죠. 프로필 아이콘, 그 프로필 아이콘이 다 뜨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뭐 좋으냐면 우리 그 멤버가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그리고 바뀌어요.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바꿔준다라는 거. 네,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유튜브 앱의 분석을 사용하면 휴대전화에서 내 채널과 쇼츠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이렇게 탭을 하면 채널로 들어가고 그 애널리틱스죠. 분석, 네모난 막대그래프 모양이에요.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아래 우측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. 글로 들어가서 내 비디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츠에 들어가면 거기서 필터링을 할 수 있다. 그런 뜻이고요. 최근 유튜브 기본 앱에서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실방은 한 24시간만 오픈하고 그리고 문을 닫잖아요.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온 새로운 따끈따끈한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.